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진리 여파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금리 인하 관련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상은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글로벌 아이비, 투자은행에 다분히 의도가 섞인 투자 관련 보고서가 나왔던 게 컸습니다. 하이닉스가 한때 10% 빠지기도 했는데 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9월 15일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윈터 룬즈라고 해서 룬이라는 게 아직 안 왔는데 조만간 올 것 같다. 한국의 테크 기업들에 또다시 겨울이 올 것 같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겨울이 온다고 보고서를 내는데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2017년에도 겨울 온다고 했는데 2018년부터 슈퍼사이클 열려서 역대 최대의 실토이 됐고요. 2021년에도 이제 디램 가격 떨어진다고 했는데 디램 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서 슈퍼사이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엔비디아하고 TSMC는 피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겨울이 오는데 누구는 춥고 누구는 여름이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보고서가 원하는 바가 뭐냐 하락할 것이다인가 아니면 하락해야 한다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락해야 한다면 뭐 임버스 같은 거 많이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좋겠네요. 글쎄요. 그리고 인텔이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 어려운데 결국 매각 안 하고 분사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 뉴스여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건과 결국 무관치 않은 보고서로 읽힙니다. 자,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도 수출이 위기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글쎄요, 아직까지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가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게 될 거냐 이게 좀 헷갈린다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 관련해서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조선이 굉장히 오랜만에 맞은 정말 큰 사이클에 들어가서 지금 수주 단가도 올라가 있고요. 출혈 경쟁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저가 시장에서 중국이 많이 따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부가가치 괜찮고 아직까지 조선 괜찮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인하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이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 상황 변화에 배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또 내일 기준금리를 발표한다고 하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메시지가 더 주목이 되는데요. 당장 또 인상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7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볼 테고 인상이라는 카드가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블랙머데이를 통해 확인을 했거든요. 9월 27일에 일본의 차기 총리 뽑는 자민단 총재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중동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회의 끝나고 어떤 발언이 나올 거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적어도 일본 금리가 1% 정도는 돼야 그래야 국내 물가 안정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참이라 연말쯤에 혹은 내년 초쯤에 한 번쯤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집값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한미 금리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죠? 그렇기는 한데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한국이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이 커졌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입니다. 0.5%포인트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반만 내린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은 피해가면서 할 만큼 했다, 충분히 한국은행이 그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기는 셈이거든요. 특히 제가 밑줄 긋고 봤던 게 외환 변동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내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리 내려도 그렇게까지 원달러 환율 급등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국내 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상황만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 가계부채 하루 이틀에 줄어들 건 아니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특히 한계차주들이 지금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도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내렸다가 또 집값에 불 지르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한국은행만 탓하기는 좀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미 변호가 잘 들었습니다. 박현미 변호가 잘 들었습니다. 박현미 변호가 잘 들었습니다.